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손 붉은 진 대한독립 1919년 그 함성의 메아리 어두만이 어둠을 구분하고 치욕만이 서러운 치욕을 사귄다 하늘에 외친 대한독립 만세 새벽 이슬이 맺힌 꽃잎 펄럭이는 자존의 언어 오롯이 광복을 외친 것이다 불멸의 자둑을 새긴 것이다 환이다 부름이다 빼곡히 거리를 메운 댕기머리 소녀들 천년 만년의 미래를 향해 오른팔과 왼팔을 걷어붙인 청년들 지축을 흔든 수많은 대한민 그 비명과 절규는 나란했다 자유와 평화는 나란했다 애국의 기도는 죽음과 나란했다 고귀한 애국애죽의 희생자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킨 천사였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오, 대한미요 오, 독립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휘날리는 건곤감리의 태극 물결을 누가 아끼리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휘날리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휘날리는 곤도가 백두에서 한라까지 휘날리는